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의 장비남입니다. 지난 2018년에 올려드렸던 장기렌트 장단점 영상 다들 보셨나요? 이게 사실 올린 지 꽤 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여러 질문들이 많고요. 그만큼 장기렌트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고 또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업로드했던 장기렌트 장단점 영상은요. 이미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꾸준하게 반응을 얻고 있는 저희 채널 대표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내용이 살짝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2020 장기렌트 장단점 최신판 이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지난 장기렌트 장단점 영상을 보긴 봤는데 아직도 장기렌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장기렌트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자 이제 저 장비남이 진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차 장기렌트는 말 그대로 새 차를 일정 기간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소유에서 이용으로 다양한 쉐어링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렌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에 발 맞춰서 저도 이 장기렌트 업계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장기렌트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면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모든 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장기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건지 유리하다면 어디가 어떻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단점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신 버전입니다. 2020 장기렌트 장단점 장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장기렌트 정말 덮어놓고 추천할 수밖에 없죠. 매달 납부하시게 되는 월 렌탈료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을 떠올리시면 일반적으로 그거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장기렌트 계약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개인 이용자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보증금이나 성납금 같은 초기 비용 없이도 계약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만약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초기 비용 납입 조건 하에 승인이 나더라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해당 부분을 대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천만 원대의 차량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신차 장기렌트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차량을 계약할 수 있다. 장기렌트카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차 장기렌트는 말 그대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단순 대여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약자의 신용등급이나 대출 한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 꺼려지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차량이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이나 대출 한도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등도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차 장기렌트카는요. 월 렌탈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저희 카베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고객님들께서 월 렌탈료가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기렌트 월 렌탈료에는 차량가액은 물론이고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같은 부대비용과 자동차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보험은 개인 명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짧거나 사고 이력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더욱 유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장기렌트 차량은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활증이 없습니다. 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활증이나 차량 수립이 폭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렌트 상품은요. 계약 당시에 설정하신 소정의 면책금만 납부하게 되시면 사고 처리 과정이나 비용 등으로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점은 바로 빠른 출고입니다. 렌탈사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선도구매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렌탈료는 기본이고요. 빠른 출고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카베이는 다양한 장기렌트 업체별 계약 조건과 견적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고객님들에게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실 수 있는 업체를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탈사별로 진행되는 프로모션 정보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급하신 분들에게 장기렌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편리성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구매하는 순간부터 감가를 관리해야 되고요. 때마다 세금 내고 사고 나면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장기렌트에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바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비 서비스까지 가입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렌탈사에서 차량 관리까지 모두 해결해 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원하는 자동차를 타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써보시면 편해요. 장기렌트 장점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걱정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감가상각인데요. 이 감가상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렌트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인수와 반납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가 좋은지 반납이 좋은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인 즉 만기 시점에 인수나 반납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 차의 상태를 보고 차량의 감가 정도를 따져봤더니 어 이거 계속 타기도 싫고 아니면 중고차로 팔아봤자 번거롭기만 하다 가치가 없겠다 싶으시면요. 그럼 그냥 반납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직접 타보니까 이 차가 너무 좋아서 계약이 끝나도 계속 타고 싶다 아니면 깨끗하게 잘 타서 중고차 시세를 보니까 인수가보다 중고 매입가가 더 괜찮다 하시면요. 인수하셔서 대파셔도 됩니다. 일단 타보시고 결정은 나중에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꼽는 가장 큰 장기렌트의 장점은 감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몇몇 렌탈 업체는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감가를 보는 업체도 생겼어요. 그래서 수입차를 장기렌트로 보신다. 그러면 이 업체가 감가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꼭 영업사원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산차의 경우에도 한 개의 업체는 감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도 꼭 영업사원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차량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신차로 탈 수 있고 만기 때 반납하시고 차량을 바꿔 타시거나 아니면 인수까지 하실 수 있다는 점 이거 역시 장기렌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너무 좋은 점만 말하니까 믿음이 떨어지시죠? 이제부터는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렌트 차량은요. 렌탈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별 번호판인 하, 호 또는 허 이 세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인 고객님들도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장기렌트를 워낙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나는 정말 죽어도 하, 호, 번호판은 싫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사실 할부나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장기렌트 장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험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렌트 월 렌탈료에는 렌탈사 명의의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전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개인 보험 경력이 단절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무사고 경력이 너무 오래돼서 보험료가 진짜 저렴하고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하셔서 보험 경력 단절을 미리 방지하시거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승계자를 찾아서 계약을 정리하시게 되시면 보험 경력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장기렌트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차종이 존재하는데요.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 등의 경우에는 장기렌트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비슷한 상품인 리스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렌트 계약 진행이 가능한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나 대리운전 같은 곳에서는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렌트 단점 마지막은 바로 위약금입니다. 갈수록 장기렌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렌탈사별로 경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도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상품을 계속 써줄게 라는 약속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 대가로 좀 더 저렴한 렌탈료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렌탈사들은 이익률을 많이 낮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료도 많이 저렴해졌고 심사도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렌탈사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조건이 좋아진 만큼 위약금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 보니 무작정 10개 차량을 계약하셨다가 계약 기간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장기 렌트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계약 기간 동안 끝까지 차량을 운영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보신 뒤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행거리 제한이 있다던가 아니면 차량이 완파 사고가 났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장기 렌트카 주의사항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준비해본 2020 장기 렌트카 장단점 영상 다들 어떠셨나요? 신차 장기 렌트 편리한 부분이 많은 만큼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상품인데요. 매달 렌탈률을 내면서 이용하시는 상품인 만큼 장점부터 단점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 렌트 관련 정보는 물론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열심히 봤는데도 아직 궁금한 부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16615519로 전화 한번 주시거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 밖의 의견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직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또 새로운 버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의 장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